안녕하세요. 엣지일라인입니다. 오늘은 2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하는 일라인 지상훈련 카바타 운동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그럼 한번 따라해볼까요? 고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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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1, rest! 고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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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고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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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go. 1, go. 1, go. 1, go. 3, 2, 1, rest. 3, 2, 1, go. Halfway there. 3, 2, 1, rest. 안녕. 타고 타 운동 10가지 잘 따라해보셨나요?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길고 다른 운동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